요즘 우리 애지랑 중지가 아주 복이 터졌어 더마도 포장해서 애들 주라고 관절에 좋은 사료를 보내주셨거든? 보니까 원료가 글루코사민, 초록잎, 조류, DHA 이런 어떤 좋은 것들 들어있고 보너스로 껌 주셨어 애들 덴탈케어 하는데 좋은 껌 아 개별 포장되는데? 이러고 좋지 보관하고 애들 조금씩 먹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? 4분의 1 정도만? 어서 더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여 보다가 설사나 구토가 없으면 그때 이제 다시 양을 늘려서 괜찮은데? 자 애지랑 중지하자 자 중지가 요거 중지 요거 먹고 애지 먹고 애지도 잘 먹네 애지는 원래 좀 까칠해가지고 음식 가리는데 맛있어 중지야? 중지 맛있어? 아빠 애지 입맛에 좋나봐 애지 다 먹었어? 애지 봐 다 먹었어 애지야 아이고 왕국 너 몸에 좋은 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애지야 다 먹었어 애지 애지 아이고 애지 입맛에 딴인가 본데? 나는 아이고 남았다 자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인사 인사 애지도 인사 잘 먹을게요 오! 말랑말랑한데? 그리고 또 나눠서도 줄 수 있네 식후 간식이 자 중지 하나! 애지 하나! 관절 영양, 구강 건강 이런 데 다 도움이 되는 건가봐 응 앉아! 애지 앉아! 중지 앉아! 중지 앉아! 애지 앉아! 음! 한 줄기로 뜯어가지고 앉아! 하나 남았으니까 요건 나눠 먹자 중지야 됐어! 애지 손! 애지 손! 이거 또 놔뒀다가 아빠가 또 줄게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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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